으 최연아의 서비스로 네번째 에이스 매치 출발하겠습니다 균형이 잘 받아놓고 참고에 그냥 어설프게 넘겨주면 안되요 대각선 잘 받았구요 블록 이후에 계속합니다 아 균형이 서비스 자 집요하게 빼고 유주아 선수와의 경기를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잘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넷 서비스 자 2구부 최윤현의 서비스 짧게 자 이 짧은 스코어는 4대1 백핸드 잘 보내주었어요 강한 포핸드로 직선 받아냈습니다 좋아요 스코어는 4대2 두 점차 문현정의 서비스 강한 탑스피 직선 아아 자 이번에는 어 핫백에서 좀 밀리지 않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수는 한 점차 네트 맞고 들어왔어요 강한 공격 하지만 길 같이 하기 어렵습니다 각자 이용을 잘해야되요 백호스 공략 하지만 길게 벗 그거를 맞춰줘야되요 최윤현 선수가 예 자 서비스 문현정 가볍게 갖다댔고 포핸드 아 자 결될 필요가 있어요 스코어는 7대4 석점 뒤져있는 최윤현 넷 넷 넷 넷 넷 넷 강한 공격 3구부터 마 스코어는 8대5 계획 강한 탑스핀 이번에는 조금씩 따라 붙고 있는 최유나 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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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고 강한 탑스피 둘째 두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이번 스코어는 1대0 3구 공격 잘 받았어요 1대 오 좋아요 자 이번에 3구째 스코어는 2대1 깊은 코스를 계속해서 뽑아내듯 오 긴 서비스 문현정 오 좋아요 그 부분을 잘해줬습니다 스코어는 3대2 강한 탑스피 능력이 좋은거죠 사실은 연습해서 되는것도 아니구요 정말 구력이 쌓이고 최유나의 1점 리드 좋아요 스코어는 5대3 2점 뒤져있는 문현정 2점 뒤져있는 문현정 스코어는 5대4 음 잘해야될것 같습니다 5올 아 자 이번에도 그렇죠 백핸들어 물어 뜯고있는 최유나 선수입니다 6올 여전히 리드를 잡고있는 최유나 지금 해줘야되요 그렇죠 자 결국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아하 석점 쳐 넷 강한 탑스피 최유나 최유나입니다 9대8 1점 쳐 그렇죠 아하 최유나의 서비스 최유나의 서비스 계속해서 밀어 최유나의 서비스 자 길게 벗 최유나의 서비스 클래스로 깜빡 칭 우승 동영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